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수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안파둔 사장님과 함께 하수구 고아서척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 춥진 않고요 세월이 묻어나는 저 겉차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냥? 어떡하지? 안녕 여러분도 알고 싶어서 오늘도 날씨가 꽤 춥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업을으로받는데 이제 놀고있는 우리에게는 물을 받아야 되잖아. 화장실 저기서 받아야 돼? 수다 한번 봐야겠네? 주인공 등장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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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손이 너무 슬픈 밖에 안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손이 너무 많이 서있는데 어디가 안보이셔요? 한동안 썼다고... 어디에 있는지 못했다는... 고기의 손이 너무 잘 안좋아 이게 아니지 껴야 땀이 안차고 손이 안이 싫어 안에 비닐... 비닐 끼기 전에 안에 이걸 끼는 땀이 안차면서 암 젖어 저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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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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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가 따뜻해... ㅇㅋ 아 す고 심크대 저고서ieve sac 도끄fr 생커대 위에 fak아 easter 빨리 올래 했는데 안 빠지는거야 그래서 하... 왜 뚫어댆다고 아우 뚫어야 된다고 도저히 이거 그냥 내 팔 껍겨서 못 뺀다고 공구도 안 들어가지 그리고 그 뭐야 이제 빨빨리 두고서르다 하게 그 뜨거운 물로 좀 처음에 뜨거운 막 흘려가지고 뜨거운 물 하면 좀 두고운 물건 하신다네 아냐 아냐 어제도 뜨거운 물로 하차 했어요 똥같아 야 잡아떻는게 최고더라구 한 번 안 빠지면 막 찢어가지고 예 찢어서 예 어제 앞대가리 찢어가지고 빼니까 그 다음에 딱 올라 찢어지면 막 따라 올라와 따라 올라가더라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나마 아 빼서 다행이네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옷 내 눈이 이거 이거야? 응 응 추우윤데 이거야? 이거? 응 이거야 추우유 보물 맞나? 어? 맞아요?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요? 이거에요? 이거 아닌가? 이거 같은데? 이거같은데 이건가보네 소리가 커요? 며느리? 이거 맞아요? 여기가 좀 망하는거 같다 여기가 좀 망하는거 같다 그러니까 조금 좀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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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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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우선 고춧가루 조각 다 mex설 extinguir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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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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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작업하시는 분 오지 마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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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세요 아, 망, 망. 이 쪽에서 받쳐요? 아 여기 여기? 이 쪽에서 받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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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마지막이에요? 물이 없네 여기? 코로나 때문에 여기 안 써서 그래 여기까지만 가서 시키면 돼요 아 좀 밀어야 되나? 안 되지 안 되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먼저 테스트 도전 다리 양념이 안쪽으로 Peterson 래에 비해 정말 펜껑 아쉽고 안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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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공장만큼은 아니어도 얘도 묵지가 하네 아니 오리 공장은 워낙 힘들어가지고 호방이 세상을 해요 호방이 오히려 굵은게 더 작기는 편한데 호방이 걸렸다 어 걸렸다 걸려요? 네 걸려 어 안돼? 몇 년인가? 어 아닌데? 거기에 걸렸나? 사다리에? 꺼보고 가볼게 깨끗한 파이프에 껴습니다 사이에 10단 나오는 파이프 사이에 껴가지고 누즐이 제가 당일까요 사장님? 어깨 아프시다 거기 쯤에 뭐였네 아까 들어갈 때 보니까 두세 군데가 턱이 있더라구요 아 이제 밀고 나오네 거기가 걸렸구나 이제 이제 쏟아진 안 썼으니까 더 굳었을 거 아네 안 썼으니까 더 굳었을 거 아네 남아 있던 거 꾸정물이네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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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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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대박이다 뭐야 이거 이거 사진 찍는다 사진 찍는다 사진 찍는다 아니 쌤 내가 들고 올게 들고 올게 내려가 들고 내려가 들고 올게 내려가 들고 올게 이거 깨뜨리면 안돼 대박이다 이거 금광켓다 그래야되나? 딱 가라앉았던거니 네 아이씨 도울이야 뭐야 이게 대박이다 안깨진게 다니다 오히려 안깨진게 끄고 나온다 와 끄고 나온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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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줄자 그러니까 고기 왜 여기 낚시가서는 한말도 못잡으면서 진정한 낚시꾼은 하수가 잡는거 하수가 그 인증샷 물고기 인증샷 물고기 인증샷 물고기 인증샷 물고기 물고기 인증샷 하수 메인함은 이거다 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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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